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포토샵의 툴에 관한 것과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은 브러쉬 그림을 그릴 때 처음으로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브러쉬를 꾹 눌러주시면 브러쉬 툴이 있고 그 밑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그 밑에 부분들은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위에 브러쉬 툴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지우개 부분도 이렇게 왼쪽에 눌러서 이 부분도 아래쪽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지우개로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브러쉬나 지우개를 쓸 때 일단 브러쉬를 고르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브러쉬가 어떤 브러쉬인지 이걸 어떻게 해놓고 써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미지와 같이 여기 부분 있죠 브러쉬 네임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팁 이제 이거는 이름이고 이거는 브러쉬 스트로크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양처럼 이게 그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팁 이렇게 하나로 찍었을 때 모양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보통 달라요 이제 제일 처음 포토샵을 접하시고 브러쉬를 쓸 때 사실 이렇게 팁 모양만 있거나 이름만 적혀 있다면은 팁만 봐도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름만 돼 있으면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름만 체크하고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제일 이제 입문자 분들이나 그리고 또 브러쉬를 새로 받았을 때 처음 사용할 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브러쉬인지 알아야지 좀 더 자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추천드리는 모드는 팁과 스트로크 모드를 같이 해놓거나 아니면은 팁, 스트로크, 이름까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식으로 되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브러쉬를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좀 설명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겠죠 스무스, 라운드 브러쉬다, 하드 브러쉬다, 클라우드 브러쉬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참고를 해서 한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스트로크 모드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점으로 찍힌 것들은 이렇게 이펙트 브러쉬인 것이고 이런 건 텍스처 브러쉬, 일반 브러쉬, 연필 브러쉬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브러쉬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좀 익숙한데 브러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화면에 쭉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다 하실 경우에 이거를 스트로크를 없애고 팁으로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한 번에 이제 다 너무 자주 사용해서 이거 팁이랑 위치만 보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만약에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그랬을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임포트 브러쉬로 여기 브러쉬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우리 초반에 제가 그 키 세팅을 제공해 드린 것을 여기 상단 바에 드래그를 넣어주시면은 적용된 것처럼 브러쉬 파일도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 상단 위쪽에 끌어주시면은 자동으로 브러쉬 여기 영역에 들어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폴더를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서 좀 아 이거 당장 자주 안 쓰는 브러쉬들이다 이런 식으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브러쉬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실 때에도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브러쉬를 자세하게 설정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강의 후반부에 브러쉬 설정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지금 시간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윈도우 10에서 포토샵 CC를 기반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문제는 윈도우 10과 포토샵 CC와 이제 와콤과의 이 세계에서 뭔가 이제 문제나 호환성의 그런 문제가 있는지 종종 이제 필압이 안 먹히는 현상이 좀 있어요 필압이 이런 식으로 힘을 천천히 덜 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진하게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 나와야 되는데 필압이 안 먹힐 때는 이렇게 뚝 뚝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리고 만약에 브러쉬가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시작하고 끝나는 브러쉬인데 그렇게 안 나온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오는 브러쉬들도 그냥 이렇게 뚝 뚝 뚝 완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뚝 뚝 뚝 뚝 세게 표현이 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딱 보고 아 이거 필압이 이렇게 풍부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뚝 하고 떨어지고 안 나온다 하면서 필압이 안 먹히는 증상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 증상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제 포토샵 cc 필압 이렇게 문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시는 방법이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메모장을 여기 경로 있죠 여기 위에 제가 써드린 경로에 이제 드라이브는 다를 수 있겠죠 일단 유저, 유저에 들어가서 그 이제 사용자 명에 들어가셔서 이제 앱 데이터, 로밍, 어도비, 이제 포토샵 그리고 포토샵 이제 세팅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폴더에 이 메모장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 써져 있는 메모장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나 윈도우 10이고 cc인데 필압이 안 먹힌다 하시면은 일단 이거를 먼저 넣어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와콤 드라이버도 아예 깔끔하게 다 삭제를 한 상태에서 그 기종에 맞는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새로 설치를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또 재부팅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8월 말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래 잘 사용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 또 필압이 안 먹히는 증상이 생겼어요 이 메모장을 넣은 거를 삭제를 해야지 되려 필압이 먹히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브러쉬를 쓸 때 이렇게 힘을 종종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이제 윈도우 그 잉크가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브러쉬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끝에 이렇게 아이콘이 삐잉 하고 돌면서 로딩이 되는 것처럼 딜레이가 먹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또 자꾸 뜨는 거예요 그 현상이 원래 요거 메모장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안 떠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업데이트 이후에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 해서 삭제를 했더니 또 이 딜레이 아이콘이 뜨면서 또 작업을 하기에 너무 불편한 현상이 생겨서 일단 지금 현재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대안이나 특별한 해답이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일단은 포토샵 자체를 8월 업데이트의 이전 버전으로 낮춰서 다시 이렇게 메모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요거 딜레이 이것도 안 뜨고 그리고 필압도 잘 먹히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 같은 경우에 다들 엄청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일단 그리려고 하는데 막 당장 시작부터 막히게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저도 업데이트 이후에 어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겠지만 일단 좀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콤 이거 세팅해서 다들 이제 펜의 강도를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드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일 노멀하게 제일 중앙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나 하드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더 예민하게 조절을 좀 하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뭐 한 칸 정도 부드럽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비추천을 하는 것은 이 하드에서 제일 끝의 모드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멀하거나 살짝 부드럽게 쓰더라도 그림을 오래 하거나 작업을 오래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드로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에 스냅을 엄청 많이 쓰고 또 브러쉬에 따라서 되게 힘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좀 힘을 덜 쓰고 좀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하드 모드인데 좀 뭔가 힘이 들어가는 브러쉬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하드 모드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만한 필압을 내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엄청 완전 브러쉬를 꾹꾹꾹꾹꾹 눌러 써야지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긋고 그을 때마다 손목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오래 쓰다 보면은 좀 통증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작업을 오래 하고 장기전으로 좀 달리게 되면은 다들 손목 통증 뭐 팔 통증 어깨 통증 이런 식으로 좀 직업병적인 통증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드로 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비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넘게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을 가르칠 때 만약에 학생분 자리에서 이렇게 펜을 한 번 딱 잡아서 브러쉬를 딱 그었을 때 선을 한 번에 긋고 딱 통증이 오면은 이제 딱 확인을 해보면은 하드모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손과 팔은 계속 이제 노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꼭 하드모드는 안 쓰는 습관을 길들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습관이 되고 세팅이 손목 관리 이런 통증 관리가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 설정도 중요하고 제가 쓰는 브러쉬들은 이제 힘을 덜 주고 힘을 점점 세게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좀 최대한 덜 주면서 써도 그리기 편한 브러쉬 위주로 좀 정리를 또 해놓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제 브러쉬를 뭐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그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브러쉬는 좀 나한테 좀 안 맞고 너무 좀 힘이 많이 들어간다 요거는 너무 좀 쓰는 게 좀 힘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삭제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동하는 거는 드래그를 하면 됐고 이렇게 우클릭을 해 주시면은 딜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으로 해 주시면은 뭐 이름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브러쉬를 삭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칭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브러쉬 도구를 누른 채로 위에 옵션 상단부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나비 모양 같은 아이콘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요렇게 종류별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요렇게 이 아이콘 기점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하나 클릭을 하니까 요렇게 하나 생성이 되었죠 요렇게 생성이 되는 순간 브러쉬 모드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브러쉬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중간에 선을 대칭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십자가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 모드가 지금 생겼고 다시 브러쉬를 눌러 주셔서 요렇게 그어 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요렇게 생기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문양도 그려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대칭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드로잉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회전하는 그거에서 요렇게 따라가서 그어 볼 수 있게끔 요런 식의 대칭도 있고요 그 밑에 요렇게 두 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모양이 복제가 되듯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몇 개를 만들 거냐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다섯 개의 선을 기반으로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 선의 기점을 제작을 해서 요렇게 드로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도 카운트 수를 원하는 수치로 해놓고 요런 식으로 좀 독특한 문양이나 요런 것도 제작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이런 삼각형 기반의 그런 거나 동그라미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양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칭 모드를 해지하고 싶으실 때 다시 클릭해서 맨 위에 시메트리 오프 대칭을 없앤다 반전 요거를 없애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가이드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위에서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도 이제 우클릭을 해서도 이렇게 브러쉬가 나오지만 위에서 눌러주셔도 다양한 브러쉬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세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때 요거를 이렇게 브러쉬 세팅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브러쉬 모드도 이 다음 강의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 플로우 그리고 위에 다양한 옵션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좀 비추천을 하는 게 저는 애초에 이 브러쉬 프리셋 이제 설정에서 이미 그 강도를 정해놨잖아요 이제 뭐 오퍼시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필압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런 거를 이미 브러쉬 세팅 안에서 해놨는데 얘를 또 변경을 해서 쓰게 되면은 원래 설정했던 그것들이 좀 변형돼서 되려 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옵션 기능들을 다 끄고 그냥 브러쉬 고유의 이미 설정돼 있는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저는 브러쉬를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브러쉬를 이제 디바인아트라고 디바인아트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 떠요 그 거기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브러쉬도 있고 뭐 텍스쳐도 있고 여러가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실 수가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다양하게 사용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제 브러쉬가 제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브러쉬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용되는 설명은 제 그림 강의의 브러쉬를 브러쉬의 종류나 사용법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브러쉬 설명들은 제 강의들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림 강의 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영역 선택 툴들 그리고 페인트와 그라데이션 기능 그리고 펜과 패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구에 관한 단축키 이미지 자료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왼쪽에 위쪽에 있는 선택 툴 중에 네모 툴 그리고 동그라미 툴 이것은 말 그대로 선택 영역에 대한 툴이기 때문에 바로 뭔가가 생성되진 않고 그리고 한번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을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드래그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냥 드래그를 해주셨을 땐 이렇게 가로로 길게나 세로로 길게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정사각형으로 잡고 싶다 하신다면 Shift 키를 눌러주신 채로 확대 축소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늘리면 타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원을 완벽한 원으로 잡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주신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택 영역에 선을 만들어 보거나 칠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배경 이미지에 만약에 페인트를 붓거나 칠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수정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이미 이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영역을 잡은 순간에도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새로 만든 것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부어주시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을 해주시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이번에 선택 영역 부분에서 클릭을 해놓고 우클릭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스트로크 그리고 필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란 이 선택 영역에 대해서 선을 채우게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의 굵기를 몇 픽셀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 영역에 선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 선택 영역 기준에 중심에 선을 잡고 싶은지 안쪽으로 선을 넣고 싶은지 바깥쪽으로 선을 넣고 싶은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에 채색되는 이 선의 영역을 오퍼시티 투명도를 줄 것인지 100%로 칠할 것인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OK를 눌러 보시게 되면 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P를 누르고 보시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컬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밑에 투명도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명도를 5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지금 여기 메인색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색 배경색을 컬러를 골라 놓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메인색으로 설정 OK를 눌러주시면은 이 메인색에 50%의 오퍼시티로 들어간 칠한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자유롭게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히스토리 모드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 영역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아까 여기 페인트 왼쪽 도구 툴에 그라데이션 페인트 이제 페인트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 주셔서 눌러주시면은 페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메인색과 배경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짧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색이 짧게 나오고 배경색이 넓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걸 길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그라데이션이 전반적으로 풍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여기 옵션바 위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미리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하나하나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포토샵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그라데이션들이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을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바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두 번째를 눌러주시면은 두 번째 아이콘 모양과 비슷하게 중심과 바깥쪽 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쪽을 날카롭게 잡고 나머지를 풀어주는 영역 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도 아이콘과 마찬가지로 중심부를 표현하고 바깥부를 만들어주는 영역이 되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중간에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퍼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와 그라데이션 그리고 기본 기본 도형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우클릭으로 했을 때 또 바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구요 다시 선택 툴로 돌아가서 우클릭을 눌러주시게 되면 만약 이제 셀렉트 인버스 셀렉트 인버스를 이제 두 번째 칸인 셀렉트 인버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택 영역에 반대 영역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 반대 영역이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영역에 반대 영역에 그라데이션이 칠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해지를 하고 나면 이제 선택 영역에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칠해진 레이어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선택 영역 툴인 올가미와 매직 선택 퀵 선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가미 툴을 엄청 자주 쓰는 편인데요 올가미의 경우 또 이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쉐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올가미를 브러쉬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올가미는 이제 선택 영역에 그냥 단순한 이용보다 엄청 다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 오브젤을 선택 영역을 좀 딴다고 해 봤을 때 아까 좀 다용도로 좀 다양하게 자유로운 쉐입을 만들 때는 올가미를 그리는 느낌이 좀 편했는데 지금 이 도형을 외곽을 딴다고 했을 때 어려운데 어려운데 싶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영역을 하나씩 잡아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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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드는 선택 툴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좀 직선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직선의 영역을 잡기는 편한데 이렇게 좀 곡선으로 돼 있는 영역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직선 위주의 영역을 잡거나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곡선을 잡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게 됐죠 그래서 또 그 밑에 이렇게 매직 라소 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컨트롤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외곽 부분에 너무 빨리 하면은 좀 꼬이게 돼서 약간 천천히 천천히 쭉 따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외곽선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서 움직이더라도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살짝 바깥으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처리할 때도 동그라미가 뜨는 부분에 집어 주셔야지 영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가미 툴로 돌아가서 올가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눌러 주시면은 영역을 추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역이 안 잡힌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시프트 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를 잡아 주시면은 영역이 잡히게 되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알트 키를 눌러 주시면은 올가미 옆에 올가미 옆에 아주 작게 마이너스 표시가 뜨는데 알트 키를 눌러 주는 채로 바깥 부분을 없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릭을 바깥쪽에 한 번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해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시프트 키 누르고 더 할 때 마이너스 누르고 뺄 때 하다가 키보드를 살짝 놓치게 되는 경우에 클릭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지가 되어버리니까 시프트 키랑 마이너스 이제 알트 키를 꼭 잘 누른 채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수로 해지를 해버렸다 그러면 다시 히스토리 모드에서 해지 전에 영역으로 다시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다시 선택 영역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자체에서 선택 영역을 잡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뭔가 시도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레이어를 새로 만든 채로 올려 주시고 그 레이어를 조절해 주시거나 사용해 주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역을 잡은 채로 원래 원래 이걸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를 다시 잡아서 컨트롤 J 컨트롤 J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사 인데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힌 채로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 영역의 부분만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를 더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원래 레이어로 돌아와서 올가미 밑에 아래쪽에 다시 눌러보시면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 퀵 셀렉션 매직완드 등이 존재를 하는데요 요거는 좀 더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크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어 인지하는 오브젝트를 알아서 잡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오브젝트 하나에 이제 뭐 빛과 어둠이나 이런 덩어리감이나 그리고 배경과 이 앞에 오브제가 이제 다른 명도로 풍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인지를 해서 아 이거 하나의 오브젝트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지금 제가 영역을 굳이 잡지 않더라도 지금 한 번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쭉 잡힌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게 이 이미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긴 하지만 요렇게 배경의 톤과 앞에 이제 오브제의 톤이 비슷할 경우에 얘를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요것도 깔끔하게 따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올가미를 아까 배운 것처럼 시프트 키를 눌러서 채워 주시고 여기 부분도 배경 부분과 비슷해서 여기 부분이 빠졌어요 이런 것도 마저 시프트 키로 채워 주시거나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영역이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한 번에 잡혀 있는데 저 여기에서 쟤는 빼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들어가셔서 얘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위주로 그리고 다시 또 이 오브젝트를 한번 분리해 보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다시 오브젝트 셀렉션을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 원래 이미지를 눌러 주셔서 한번 원의 도형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크게 이제 네모 드래그를 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원의 도형이 빠졌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에 레이어에다가 채색을 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오브제가 분리돼서 선택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빠르고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퀵 셀렉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영역을 지금 제가 브러시 크기 단축키 브러시 확대 축소 단축키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러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 확대를 한 채로 요렇게 쭉 잡게 되면은 이 브러시가 근처에 있는 거 기반으로 얘도 주변에 그 픽셀 값을 인지를 해서 아 여기까지 한 오브제인 거 같은데 라는 그 기반으로 요렇게 알아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영역을 인지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더하기 이제 그냥 눌러도 이제 더해지는데 이제 마이너스 알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영역이 빠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요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채색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요렇게 복사를 컨트롤 제의를 해 주시면은 요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한 영역을 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은 맨 밑에 매직완드 툴이 있어요 매직완드 툴은 아까 그 위에서 설명했던 선택 툴은 요렇게 그 영역에 오브제를 잡거나 그랬을 땐 되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매직완드는 오브제 안에서 잡기에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을 옵션바에서 지금 32로 기본 돼 있는데 한 10으로 잡게 되면은 영역을 더 좁게 잡고 50 50으로 변경하면은 영역이 이게 더 넓게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완드 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바깥면 있죠? 바깥 부분을 바깥 부분을 이 그림에 바깥 부분을 클릭 이것도 똑같이 Shift 키를 누르면은 더하기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여기 배경 부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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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은 요런 부분은 깔끔하게 잘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시 복사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 영역에서 컨트롤 X를 눌러 주시게 되면 배경이 날아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배경 영역을 잡고 컨트롤 X가 이제 삭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삭제를 해준 채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요렇게 캐릭터만 살고 배경은 삭제가 돼서 요렇게 이용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선택 툴이 있는데 그 어떤 용도로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브젤을 딸 때는 오브젝트 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빠르게 편리했던 것 같고 뭔가 올가미 영역은 요렇게 잡아서 나 이 그림에서 어디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실 때도 이렇게 또 컨트롤 X 이런 식으로 좀 올가미는 좀 자유롭게 좀 사용하는 편이고 매직원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배경을 영역을 좀 빨리 잡아서 날려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사용하기 괜찮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이제 아까 제가 여기는 좀 더 단순한 구조의 오브제였고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한 이미지의 구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브러시 사이즈 정도를 잡은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하나의 값을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편집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부터 더 추가를 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거기서 또 채색을 해주시고 오퍼시티를 조절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에 좀 빨리 잡아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퀵이나 요런 걸로 잡아서 빨리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올가미가 많이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은 요렇게 올가미로 잡아서 요렇게 다시 채색을 이렇게 넣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가미의 경우 이제 약간 브러시를 드로잉하는 컨트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가미를 되게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선택 영역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하는 위치의 선으로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꾸준히 잘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영역에서 뭐 컬러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복제를 해서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다양한 그 셀렉션 툴을 써주시면은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물론 그림이 그 브러시로 그리는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올가미로 영역을 잡아서 일단 베이스적인 색을 영역에 실루엣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좀 더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걸 브러시로 일일이 그렸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지만 지금 올가미로 영역을 잡아서 헤어의 라인을 이렇게 지금 제가 더 추가를 해주니까 작게 봤을 때 엄청 더 빨리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올가미의 경우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편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택 영역을 뭔가 그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툴을 쓰는 게 더 좋은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와 좀 복잡한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한 요정도로 잡으면은 이 정도로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익혀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페인트 붙는 것과 그라데이션 기능도 한번 선택 영역에 한번 해보시고 스트로크 이제 선 넣기 붙기 그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 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펜툴이 있고 이제 제일 기본인 펜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펜툴이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지 막 쉽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실 처음에 입문자 분들은 제가 앞서 알려드린 기본 선택 영역 툴이나 그냥 그 선택 영역 툴에서 뭐 선을 만들던가 채색을 해서 그 레이어에다가 직접 편집을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편리한 편이고요 이제 펜툴 같은 경우는 또 펜툴만의 용도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이 펜툴을 설정하고 이제 관리 이제 컨트롤 이거를 컨트롤 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펜툴을 첫 번째 점을 잡고 두 번째 점을 만들면 이 선을 곡선을 만든다던가 이 기울기를 이렇게 이 두 번째 꼭지점에서 좁게 잡은 채로 이제 움직여 주시면 이 가까운 쪽 안에서의 이 커브가 좀 더 세게 돌고 이거를 길게 잡을수록 저기 멀리 있는 쪽에서 커브가 좀 더 세게 먹히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걸 한 중간 정도로 잡아서 곡선을 만들어주시면 약간 중간 부분이 좀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곡선이 컨트롤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좁게 만든 채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 기울기가 좀 먹고 길게 하면은 저쪽 기울기가 먹죠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길이로 이렇게 드래그를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약간 이제 이거를 기울기를 살짝 돌려주시면은 이 원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옵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잘 보이게 미리 좀 캡처 화면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채색은 없다 이제 없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흰 바탕에 빨간색으로 구워져서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그 펜툴로 했을 때 그냥 패스선만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영상 화면상에서 좀 잘 안 보이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설정을 스트로크 선을 3의 굵기로 빨간색으로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패스선이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피를 채색 부분을 먹이게 되면은 지금 아직 원을 안 잡고 이쪽 윗부분만 잡긴 했지만 이 잡은 선 영역 안에 채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팔레트 값들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밑에 폴더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시 다시 아예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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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 해주고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서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굵기 선의 굵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상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굵기를 좀 굵게 잡아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점과 점 사이에 이렇게 지금 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선을 또 잡아가지고 그래서 길이를 한 중간 정도로 또 약간 맞춰 주시면서 요렇게 요렇게 기울기도 요렇게 돌려 보시면서 배경에 있는 원의 이미지에 최대한 맞춰서 잡아 어 이 정도면은 적당한 거 같아 그럼 딱 놓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꼭지점을 잡아서 늘려 주시고 그리고 기울기를 살살살살 돌려 주시면서 맞춰 주시고 그 다음 또 점을 잡고 맞춰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의 마무리 점에 찍은 채로 다시 기울기를 살짝 조절을 잘 해서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한번 이제 펜툴을 처음 써보셨다 하시면은 어 이거 기울기를 잡는게 약간 천천히 너무 빨리 조급하게 하시면 좀 헷갈리고 천천히 길이랑 각도를 조절해서 맞춰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펜툴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다른 선택 영역으로 그 선이나 채색을 했을 때 뭔가 이제 하고 나서 선택 영역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펜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쓰고 나서도 여기 오른쪽 레이어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 레이어가 새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에 살짝 이렇게 네모난 표시가 있는데 이게 패스 영역에 레이어가 생성이 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패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나중에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수정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렇게 또 원하는 색상이나 그 컬러 변경하는 거는 사실 선택 영역에서 잡은 거에서도 그냥 영역 그 자체를 컬러를 변경하는 거는 괜찮은데 선의 도깨를 바꾸는 거는 조금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는데 패스의 경우는 계속 이 영역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 선의 굵기를 조절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선의 굵기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 옵션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로크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이제 이 외곽을 둥글게 할 것이냐 네모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놓을 것이냐 바깥에 놓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기능들을 나중에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서 요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옆에 오브젝트를 한번 또 따 볼게요 아까는 아까는 이제 곡선을 만들 때는 그냥 이제 점을 찍고 하면 됐었잖아요 똑같이 점을 찍게 되면은 곡선으로 나와서 이거 직선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선에서 이 꼭지점 있죠 여기 꼭지점에 가까이 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뜨는데 이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선이 삭제가 돼요 다시 히스토리를 되돌려 보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이 점에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알트 키를 누르면은 모양이 살짝 바뀌죠 그러면은 클릭을 눌러 주시면은 이 선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삭제가 된 상태에서 여기 직선의 끝부분에 클릭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이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도형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 이 앞에 이걸 없애놓고 여기 점을 찍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회전을 좀 세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길이를 이때까지 한 것보다 엄청 길게 간 거 보이시죠 길면 길수록 저기 멀리 있는 쪽에 회전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점을 찍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이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까 해보셨던 것처럼 이쪽 선을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여기 점 포인트를 가셔서 갖다 대고 알트키를 눌러 주셔서 이렇게 선을 없애 주시면은 이쪽 각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 이것도 좀 꼬이고 안 맞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다시 알트키도 없애고 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연결을 해 줄 수가 있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알트키 누르고 없애서 끝나는 점에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은 그 기능을 해 주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만약에 요거를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이번에 선택 영역 툴로 들어가 주셔서 똑같이 뭐 스트로크를 이렇게 놓고 채색도 하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패스 선을 딴 걸 가지고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강의에 나오게 되긴 할 텐데 미리 제가 이거 레이어 뽑은 거에서 알려드리면 이제 컨트롤 t 를 눌러 주시게 되면 요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컨트롤 t 로 확대 축소 그리고 v 단축키 중에서 v 를 눌러 주시면은 이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v 를 누른 채로 누르고 누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누르면은 여기 맨 오른쪽이 move 툴 v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확대 축소 움직이는 것 정도는 미리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구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레이어에서 패스 부분에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설정이 나오게 되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팬 툴 위에서 그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레이어 아이콘에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옵션 바에서 사용했던 봤던 것들을 레이어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해 주셔도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도 조정을 해 보실 수가 있구요 그래서 오케이 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팬 툴을 이용해서 패스라는 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들어가 주셔 가지고 영역을 잡아 보시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팬 툴이나 이런 패스를 이용하는 장점인데 약간 추후에 이렇게 영역을 좀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 쉐입을 이렇게 바꿔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점 만들어놨던 것을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옮겨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수정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입문자 분들에게는 펜 툴이나 패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앞서 알려드렸던 기본 선택 영역 툴이라던가 올감이나 자동 매직완드나 기본 페인트 그라데이션 툴 위주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 툴의 경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정도로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레이어의 잠금 기능과 마스크 기능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랑 레이어의 이런 잠금 기능과 마스크 기능, 도형 기능 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기능들을 사용해 보고 꾸며볼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 공간을 이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림이나 뭐 다른 이미지 자료를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이렇게 끌고 오시게 되면은 드래그를 끌고 오시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나 이동이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편집이나 수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에 뭔가 이상하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너 이거 레스터화를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스터화를 시킨다는 게 이제 이렇게 픽셀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작업이 용이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픽셀화를 해도 괜찮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를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해 주셔서 올라가 보면은 여기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렇게 걸려져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실 때 한 여러 개를 한 번에 좀 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키를 눌러서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눌러 주시고 우클릭을 해서 똑같이 레스토화를 시키는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요기 부분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얘네들도 이제 픽셀화가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드로잉이나 이제 수정을 편하게 좀 더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기능과 잠금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금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레이어 맨 위쪽에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 레이어의 외곽 부분이 잠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채색을 해 봤을 때 지금 제가 흰색 바탕이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얘도 잠금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외곽으로 안 나가게끔 설정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브러쉬를 잠금을 걸게 되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진짜 잠금 한다라고 해서 약간 어떨 때 쓰냐면은 약간 어 얘는 이 상태로 놔두고 실수로 우리가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브러쉬를 찍거나 뭐 어떻게 뭔가 손상을 입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아 이 레이어는 지금 더 이상 건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혹시나 실수로 내가 여기를 건들까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잠금을 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브를 잠금하는 거 움직이는 걸 잠금한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V를 눌러주면은 이동이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잠금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그 뭐 브러쉬나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잠기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킹 기능을 들어가기 전에 클리핑 모드라는 거에서 한번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알트키를 누르고 기존의 레이어와 새 레이어에다가 알트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 자체에서 잠금을 걸었을 때 이렇게 잠금을 걸어야지 이제 바깥쪽으로 안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원본에다가 그대로 지금 드로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있는 그림이 손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더 칠을 하고 싶은데 원본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원본을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다가 깔아놓고 여기다가 또 지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알트를 눌러서 클리핑을 걸어주시면 클리핑을 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시면 기존의 레이어의 모양을 넘어서 나가지 않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지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 왼쪽에 이제 T 폰트 문자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크기를 이제 키우고 이제 알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꼭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이 꼭지점을 끌어당겨서 일단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V키를 눌러주시면 폰트 모드가 이제 해제 이제 문자 모드가 해제가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번에 또 알려드린 컨트롤 T 컨트롤 T로 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T로 사이즈 조정해 주실 때 그 원래 옛날에 옛날 버전에서는 시프트 키를 눌러야지 이렇게 그대로 확대 축소가 되고 반대로 일반으로 하면은 자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버전에서는 시프트 키를 안 누른 채로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올바른 확대 축소가 되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 주시고 V키를 눌러서 무브를 원하는 위치에 해 주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폰트 이제 문자에다가 알트 키를 눌러서 클리핑을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문자의 모양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컨트롤 T로 확대나 이동을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핑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 기능을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 선택 영역 배웠죠? 매직완드로 이렇게 배경을 지금 백그라운드도 흰색이고 그리고 이 그림의 뒤에도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흰색이 남아있었으니까 얘를 한번 없애고 다시 잠금을 걸어서 해보시게 되면 배경을 지금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을 걸어서 채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실루엣이 살아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원본에 잠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클리핑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클리핑은 계속 추가로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채색을 이렇게 넣었는데 두 번째 또 레이어에 또 다른 거를 레이어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계속 만들어서 클리핑을 걸고 그 안에서 위아래를 레이어를 드래그 해줘서 위치를 위아래나 위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투명도도 다르게 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앞에 다양한 이제 레이어 기능들을 이렇게 해볼 텐데 레이어 효과나 그런 것들은 제가 레이어 효과 강의 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핑은 이렇게 해보고 마스크를 일단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채색을 해볼게요 채색을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클리핑을 먼저 해놓고 페인트를 부어주셔도 되고 페인트를 붓고 클리핑을 해 주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를 눌러 주시면은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다 를 눌러 주시고 이렇게 앞부분을 클릭할 수가 있고 여기 뒷부분을 클릭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스크 영역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지우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마스크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를 조절해 주시거나 레이어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마스크 부분에서 이렇게 영역을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검정색이라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요거의 컬러를 다른 색으로 변경도 해 보고요 요기 앞에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다양하게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컬러 값을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 속성도 이렇게 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도를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클리핑 모드로 레이어를 올려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지만 마스크 기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 영역을 다시 복구를 했다가 다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수정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빛 방향을 바꿔보고 싶다라던가 좀 다른 위치에다가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다시 칠했다가 지우개를 했다가 이제 마스크의 영역은 말 그대로 그냥 영역을 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오른쪽의 마스크 영역에서는 지운다, 칠한다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색을 어떤 식으로 골라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단지 이거는 영역에 관한 그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칠하면은 지금 중간 부분은 제가 마스킹 이렇게 레이어에 보이시죠? 여기 지우개를 한 부분은 원본이 그대로 살고 마스크가 흰색으로 이제 여기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이 효과가 먹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주고 채색을 칠해 주시면은 이제 전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먹힌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지우개로 지우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만 이렇게 살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위치나 영역을 잡아서 변경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도형 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네모가 뜨는데 이거 우리 아까 그 펜툴과 패스에 대해서 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똑같이 도형이 패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선택 영역도 똑같이 네모가 있었는데 그거는 거기서 바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도 패스에서 쓰는 기능과 똑같이 아까처럼 칠하는 거를 원하는 컬러로 넣을 수가 있고 선의 색깔을 고르고 선의 굵기를 고르고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거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칸이 생겼어요 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떴을 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라운드가 살짝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10을 한 30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은 좁게 되어 있는데 위쪽 라운드가 조금 넓게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이것도 50, 60 이런 식으로 하면은 60 정도로 하니까 라운드가 지금 좀 과감하게 크게 바뀐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 한 80 하면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라운드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폴리곤 툴이라고 있어요 폴리곤에 지금 패스들이 이제 보이고 이것도 컬러를 넣고 선을 넣고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 바에 보이시면은 여기 위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숫자를 넣은 만큼 이렇게 뾰족한 것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는 8이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한 5개 5개를 한 상태에서 이것도 처음에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드래그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아까 패스 수정할 때랑 마찬가지로 점을 잡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점을 한 점만 잡고 이렇게 얘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점 하나가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 네모 드래그를 이 패스 하나만 잡아서 움직이고 만약에 내가 패스를 두 개 세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원하는 영역만큼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만든 것을 가지고 Move 툴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림을 레이어를 켜서 Alt키를 눌러서 클리핑화를 다시 또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이 만든 도형 별 모양 안에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패스 수정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원하는 수정하고 싶은 패스를 잡아서 점을 잡고 이동하고 점을 잡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도형이나 위치로 해서 이렇게 내 이미지를 넣어서 쉽게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클리핑 상태에서는 아까 이제 선의 굵기나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연출하고 꾸밀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 그라데이션을 또 들어가시면은 이 선에도 그라데이션을 먹일 수가 있어서 그라데이션과 각도 조절 를 해서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또 자유롭게 꾸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아주 다양한 툴을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